자 마지막 무대에 또 여러분들과 흥겹 무대 마련해줄 우리 아스라 마스라의 주인공 양형문 시위부대 박수주세요 여러분 즐거우셨어요? 이번에는 여러분과 같이 우리 단원 전체가 흥겹게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안정지지 마시고 묻지마 다녀오셔봤죠? 지금부터 묻지마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? 어차피 집 나오는 거 누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누가 잃을 사람도 없어서 절대 제가 안 잃을 거니까 지금도 신나게 같이 놀아보시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나오자마자 신나게 한번 놀아보는 거 아셨죠? 자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단원들 다 올라갈까요? 올라가세요 자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로 시작합니다 tip-name 유지 욕대 한국 회전 18 capt 바퀴 때 아이올리오 아이아리 저게도 왜요? 아이아리 이 빌리지니 어라니 아이아리 저게도 너도 아니 아이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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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돈님이 오셨는데 이 희탈을 못해 하지만 이때도 이 바람이 지은하! 하얀다 흐름이 다 거라니가 낫게 하얀다 꽃게도 살편네 청란이 사,… 흐름이 distracted 호우 extra 호우팀 가 recogn희 호우팀 가 Girl 오셨어 거둘체를 벗어둘니 삼겹을 깨우고 흘려보며 흘러둘니 저랑도 하구나 어디에 비어자 어디에 비어자 백두리 백두리 백두 백두리 도 백두리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날의 예술단 양영권 회장님 그리고 송명예 단장님을 비롯한 단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